사랑 다 비슷해 그래 다 비슷해 너는 다르길 바랬는데 넌 뭐가 미안해 왜 맨날 미안해 헤어지는 날조차 너는 이유를 몰라 이젠 180도 달라진 너의 표정 그 말투 너무 따뜻했던 눈빛 네 향기까지도 정말로 무너져 달라진 우리 사랑 또 추억 아직 그대로인데 이젠 180도 변해버린 지금 너와 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180도 변해버린 어디가 어디가 왜 그래 진짜 진짜 잘한다 고음 봤어요 고음 들으쳤어요? 아니 사람이 어떻게 180도 바뀌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뀌어요? 아니 원래 저 가수가 꿈이에요? 네 아 네 근데 왜 여태까지 가수가 안 되셨어요? 아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고음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가수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쉬워서 제가 지금 실용음악과 고음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곰 한번 쏘는 뭐 그런 개인기 없어요 좀 티얼스 뭐 이런 거 없어요 티얼스 이런 거 그렇게 좀 높은 노래 없어요? 잔인아 티얼스 한번 도전해봐야 돼 그래야 지금 온라인 쪽에 반응도 옵니다 자 시작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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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한 내 사랑은 너는 내 안에 있어 잔인하지는 않을 거야 이 밤이 거기까지 영원히 잘하네 지금 보다 보니까 다 있어요 자 리포터 네 네 인터넷 쪽 분위기 어때요? 랜선 분위기 어떻습니까? 뜨겁습니다 엄청 잘해요 성량도 좋아요 불키 180 대단한 분들이 지금 성량이 좋다고 성량이 좋다고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려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inher 깔고 전 none 확실 transact 신랑 지라 pet 그렵 이것 대단히